어제저녁 인천에서 광역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. 충남 천안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계단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. 사건, 사고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.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대기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옆 차선으로 튕겨나가고 버스는 그대로 직진해 앞에 서 있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. 어제저녁 7시쯤 인천 서구 북인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모는 60대 남성 A 씨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로가 한동안 통제되며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버스 운전자 A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흰색 승용차의 범퍼가 뜯어져 나갔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30분쯤 20대 남성 B 씨가 끌던 승용차가 천안시청 공연장 건물 근처 계단을 들이받았습니다. 음주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. 늦은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고 운전자 B 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어제저녁 7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23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SBS 김봄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